광복회 측과 정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오늘 오전 광복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김관장 임명 효력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신문기일을 열었습니다.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피신청인 측은 면접심사위원이던 이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면접 대상자인 후보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공정한 심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